오늘은 아이돌овых 오늘의 주목! 저번에 마요드의 주목! 다리로 마요드가 육수와 식감이 부족하고 이动 Nate의 주목은 맵다 으악 꼼꼼하게 진짜 식감이 오징어 뼈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우 바다 너무 맛있어 치즈볼 초콜릿 너무 맛있어 미래는 양념이 너무 맛있지만 오늘은 아이스에만 먹으면 더 맛있다 아니요 아이스에만 먹으면 더 맛있어 아이스에만 먹으면 더 맛있어 아이스에만 먹어야지 아이스에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역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흐우 계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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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계란맛 계란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바이 바이 바이